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서늘해졌죠 폭염이 불 꺾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낮에는 굉장히 또 뜨겁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참 시간이 금방 가요 벌써 오늘이 셋째 주일이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고 아까 우리가 광고에서도 보았지만 이제 가을 성수기 열매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주만 지나면 한두 주만 지나면 이제 또 9월에 접어들고 또 그 다음 주가 또 추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연말이 다가오겠죠 송구영 신예배 또 준비할 거고 송구영 신예배 끝나면 또 2020년도가 시작되어서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시작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늙는다는 것 우리가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나이를 먹는다는 건 결국은 죽음이 가까운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 끝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끝난 그 다음의 시점에 영원한 하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천국과 영생에서 누리게 될 그 지복의 상태 우리에게 그거 있으니까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탄식할 만한 일이 아니라 감사할 만한 일이고 또 찬양해야 할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그런 보장된 미래를 약속받았죠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거절하시지만 그러나 다윗 자체를 거절하신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갖고 있던 그 바람과 소원을 거부하신 것이지 다윗 자체를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휘장 가운데 가려져 있구나 이것이 너무나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황성한 마음도 들어서 자기가 받은 내내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은 걸 찾다가 보니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특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소위 다윗 언약이라 했는데 사무에라 7장 8절부터 17절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이었지만 다 다윗 언약으로 명칭되는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대표적으로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은 물론 인간의 눈으로는 화려한 건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 작고 미미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땅의 재료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유한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을 드리려고 했던 다윗에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위대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다윗의 소원의 소원이 그 바람이 비록 거절되긴 했어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가 뭔가 현란하고 또 외적으로 성과도 있고 보여지는 면에서 혹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아도 하나님은 왜 중심을 보시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봉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 그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일상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 두 군데의 복음서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과부가 당시에 낙은의 고아 과부는 3대 빈곤층 아닙니까? 절대적 빈곤층이죠 그 과부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을 드리는데 두 랩돈은 오늘날 천원의 가치도 안 되는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극찬하시면서 헌금을 드린 모든 사람 중에 이가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조적인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헌금할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가 드린 헌금 때문에 측혈 심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과부의 두 랩돈은 모든 사람들이 드린 헌금보다 이들이 드린 헌금이 가장 크다라고 극찬을 들었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 헌금으로 드린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죽임을 당했어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을 담아 드린 과부의 두렵돈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큰 액수였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의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조차라도 자기의 명예와 입지와 또 보이지 않는 권력과 자랑을 위해서 했던 하나님과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고 진노하셨다는 것 비록 다윗의 소원이 거절되긴 했지만 하나님께 그가 드린 그 마음은 순수한 것이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의 복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이루어져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고 또 받은 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하려는 보답이라고 하는 말을 참 쓰기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합니까? 어떻게 갚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영원한 집을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크고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으로 되돌려 주시지 않습니까? 이 나단 선지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 이 놀라운 약속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이 여우 앞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다 다윗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엄청나고 위대한 축복의 말씀들을 들은 다음에 다윗의 반응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곳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우 앞에 들어가 앉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앉는 자세 서있음의 반대의 태도를 취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주도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다윗이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또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나 너의 소원 받지 않아 라고 딱 거절하셨을 때 따졌어야 맞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직접 개시의 말씀을 다윗이 드린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도전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가 받은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럼 선지자 앞에서 왕이잖아요 체면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최고고 최선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우 앞에 들어가 앉아있는 앉아있는 이 다윗의 태도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집권한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제 이 다윗이 통치한지 꽤 시간이 흐른 시점이거든요 선대 왕이었던 사올이 말아먹은 나라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7장 1절에 뭐라고 시작했었어요? 여우와께서 주의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합왕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열매와 성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 주장할 만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라고 하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그럴 수는 모르지만 말도 행동도 생각도 다 자기 주도형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겁니다 뭔가 이렇게 성과가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목이 고다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다른 사람의 소리는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쫓아오라라고 말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더 굳건히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결같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만은 태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교만이나 거만이나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폐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야거부 사도가 또 베드로 사도가 각각 야거부서와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깟 주도권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을 얻고 있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해도 될 만할 그런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경의를 표하고 자순을 낮추는 그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다 라고 하는 말에 남긴 내용이죠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주 앉으세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겠느라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환경이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어떤 환경이든 반대로 감사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드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윗은 자기 소원이 거절됐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신앙인의 능력은 바로 이런 데서부터 옵니다 낮은 데로 간다고 해서 일어서지 않고 앉아있다고 해서 주도권을 내가 갖지 않는다고 해서 초라해지거나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인들은 낮아질수록 능력있는 삶을 사는 역설적인 원리가 우리들에게 적용되게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책임지면 나라고 하는 수준의 결과밖에는 맨더젠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죄인이죠 죄인이 죄인의 주도권을 갖고 인생을 책임진다면 나올 열매는 죄된 것밖에 없고 망하는 길밖에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의 수준에 합한 그 놀라운 성과의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현재 자기 자신의 위치인 왕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 목동이었던 연약한 시절을 떠올립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다위당이 옆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와요 나는 누구이오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와요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례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와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 마지막이 좀 헷갈려요 주여와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은 사실상 의문형이거든요 주여와요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목동이 왕이 되는 일은 사람의 법 속에는 없거든요 다 될 만한 사람들이 되고 할 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다위순 목동이 왕이 됐잖아요 사람의 법에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반문이고 그런 감격조의 의문형입니다 주여와요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사람의 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다위순에게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세 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아들 중에 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아버지인 그 이세 그를 찾아봤을 때 그 세에게 어덜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곱 아들들은 다 사무엘에게 소개시켜주고 선보여 줬는데 다윗만 빼놨어요 다윗 어디 갔었습니까 어디 갔었어요 밥 먹으러 갔었어요 양치로 갔었죠 너는 너는 감황성 없으니 양이나 치고 있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에게도 사실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 고대쪽에는 장남이 인정받았지 막내는 다윗이 막내였거든요 막내는 그렇게 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놀랍게도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사람의 법 인간 세계 속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현재 자신이 이른 이 위치와 상황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 은혜의 자리다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 하반절에 있는 주요하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이 참 다윗의 복된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자막에 있는 이 말씀 주요하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과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이 고백을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던데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정황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저 자신은요 굉장히 다윗과 많이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흔하고 반 살아놓고 뭘 그렇게 많이 살았다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막내였죠 저도 막내였어요 다윗이 그 시골 총구석에서 양치는 짓을 했죠 저도요 그 미군부대가 질비한 의정부 변두리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었어요 다윗이 가족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죠 저도요 최소한 형제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저에게 위로 큰형님 둘째형님 셋째형님이 있고 중간에 큰 누님 둘째 누님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큰 누님은 오래전에 소촌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형님하고 위로 첫째 둘째 셋째인 세형님하고의 나이 차이가 뭐 10년 내외다 보니까 큰형님하고는 13살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둘째형님하고는 9살 차이가 나고 셋째형님하고는 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저하고 놀겠어요? 어린 저하고 안 놀죠 세심한 뭉치죠 그리고 누님들은 중간에 있던 그 누님들은 여자잖아요 제가 남자라고 끼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참 외롭게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한구석이 늘 공허하고 뻥 뚫린 채 그것 때문에 어쩌면 주님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의 생애가 저와 참 비슷해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18절 하반전에 있는 이 고백이 주여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참 별볼일 없던 전제고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과거의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설교 시간에 또는 성경 공부나 또는 성경을 통해서 죄인 죄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본연이 가진 의미를 너무나 식상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성경이 정의하는 죄인의 의미는 뭡니까 뭘 해도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서 뭘 얻고 어느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사망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 그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들 그게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뿐만 아니라 그 끝이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뭘 해도 어떻게 해도 가 어디로 갑니까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자가 되어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19절 말씀 보시면 주여호와요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례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주여호와요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 이 몸을 이제껏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크고 그 받은 은혜가 감사했으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 너무나 큰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게 여기셔서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례일까지도 이 복된 예언 복된 약속을 복된 언약을 저에게 하셨습니까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며 사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성령을 통한 중생 즉 어둡남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 속에 뿌리시고 심으신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얻어도 이제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거부서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에 가진 그 열정들 이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한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절박하고 간절히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속에서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껏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앞으로 나에게 주실 복이 더 크니 주님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가는데 22절 2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런 즉 주여호하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오는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고 또 가장 연약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수많은 대적들과의 전쟁으로부터 이기게 하셨다는 것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공동체를 향하여서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 이 나라 또한 애국의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아 노예 근성과 종예 근성이 충만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만나고 싸우는 대적마다 다 이기게 해주시고 승승장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승리와 영광의 복을 주시니 여호와요 당신과 같은 신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 여러분 자신의 미미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한 다윗이 포기와 좌절로 나아가지 않고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 죄인됨, 자격없음, 조건없음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것 같고 그런 자세와 태도는 좋지 않다라고 늘 세상은 말하잖아요 너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을 갖고 자신감을 가져라 네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라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높아지지 말고 낮은 데로 가고 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무지하다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나고자로 침체되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계산이 나오는데 아니요 철저하게 자신의 미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한 다윗이 포기와 좌절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시죠 우리를 때로는 낮은 곳에 연약한 자리에 너무나 미약한 자리에 두시는 이유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연약한 자리 버거운 자리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괴로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날 준비 과정임을 믿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셔요 될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길 만한 나라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는 자를 통해서 너무나 미약한 나라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이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갓들이니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갓들이니까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복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미약했지만 가난했지만 연약했지만 400년 동안 종로를 탄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사 애굽에서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을 정복하고 가난한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겨 승리케 만드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23절에 다윗의 고백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갓들이니까 이 말에 담긴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다윗 또한 원해서 왕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영광인지 이걸 아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예요 모르면 그 가치를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를 얻어놓으러 그 위대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지만 여전히 앞으로 더 많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저를 죄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인 사명인 목회자로 세우시고 이제껏 저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도 너무 크고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처럼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그리고 복을 절박히 구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저 전제호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다윗은 여기서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옵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근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껏 베풀어주신 은혜도 큰데 너무나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정도만 해도 족합니다 더 이상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러고 끝나지 않고 자신의 미미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한 자 미미한 자를 왕으로 세우심에 감사하고 그런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가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거 붙들습니다 이제 저에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소원할 간구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바울이 아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선한 것에 욕심을 가졌던 야곱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야곱과 대조되는 인물이 애소죠 그 형 애소 애소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상징인 그 장작권 장작권을 아무렇게 여겨버렸습니다 가치 없이 하찮은 것으로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그 장작권을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틀린 것이긴 하지만 그 장작권이 뭐라고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그 치밀한 작전과 계획 속에 그 장작권을 자기 것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영적인 가치가 뭔지 알거든요 선한 것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 최소한 그 사실만큼 하나는 우리가 인정해줘야죠 야곱의 태도가 이런 야곱의 태도가 약복강 나루토에서도 나타나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애소가 이제 야곱을 만나기 위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애소를 피해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조치했던 애소를 피해서 20년 동안이나 파란 땅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야곱이 했죠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형 애소가 야곱을 만나기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애소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 사건을 기억하여서 장작권을 그가 속여 팔아넘긴 사건을 기억하여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야곱강 나루토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그 천사가 그렇게 말해요 이제 날이 샜으니까 제발 좀 나를 놔달라 야곱이 아마 간절히 붙들고 있었나 보죠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각이 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천사로부터 야곱이 다리 한 대를 얻어 맞아서 이 허벅지 뼈가 골졸된 상태예요 뼈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놓지 않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천사가 이기지 못합니다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남의 것을 빼앗아 살아온 자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온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천사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선한 것에 대한 주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갈망함과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야곱에게 있었고 그 열정과 소원과 바람 그 이상으로 복된 생애를 야곱이 살아가게 되죠 지금 다윗의 모습이 꼭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28절에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셔 싸우니 그랬어요 이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약속의 내용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인지 모르고 예배가 좋은 것인지 모르고 기도가 좋은 것인지를 모르고 교회가 성도와의 교제가 좋은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아요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셔 싸우니 그럽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 평안한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또 복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부어줘야 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평안한 시대를 구가하고 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작전기도 하고 철회기도 하고 특별스백기도 하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게으리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2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크게 소리 외쳐 내 말씀으로 고백하는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요하께서 말씀하셨사오리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 속에 종이라는 표현이 열한 번이나 등장합니다 사실 다윗은 왕인데 하나님 앞에 세울 때는 종이죠 뭡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붙들어주신 복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뭘 소유하고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은혜와 약속 속에 있는 자유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복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못 살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나무는 시대가에 심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가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려면 위쌤과 아래쌤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의 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넘쳐 흘러야 돼요 그걸 갈급히 할 수 있고 그걸 소중히 하며 그 복을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이 참 부럽죠 왜? 영원토록 그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왕으로서 계속 역할할 때마다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이겨냈을 거예요 내 끝은 영원한 미래는 보장된 것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참 다윗에게 부러운 대목인데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고하고 더 분명하게 보장된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아들 예수 그리토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토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고백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영원토록 너의 삶을 책임진다 내가 너를 정말 정말 좋아하고 또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그 증거로 아들 예수 그리토가 십자가에 달린 걸 봐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다윗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의 자리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견뎌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토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우리의 삶의 패배와 절망과 낙담이 아닌 승리와 소망과 기대와 그리고 찬양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원약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믿고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우리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토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때로 시련 속에 때로 어려움 속에 때로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 그리토에 대해